영주시가 학교와 금융기관, 기업 30개소와 인구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상호협력해 저출생 고령사회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. 주요 내용으로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, 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, 인구 문제 관련 교육 및 홍보,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입니다. 영주시는 2017년 인구정책팀을 신설해 대비하도록 했고 지난 4월에는 인구정책 TF팀을 구성해 출생장려, 기업유치,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.